일단은 3시즌 나왔고 8클럽 이상 돌아다닌 선수 코나우드는 7클럽이어서 안나오고 코나우드 3시즌 나오나 했는데 이거 이제 뭐라 읽어야 되죠? 그냥 전이면이라고 읽어야 되나? 존맛탱시즌? 존나 노맛시즌이라고요? 아까 싹 봤는데 한번 1대장이 에우제비우드만 아 스테 이렇게 뽑히네 애매한데? 우리 집에서 양발은 아니고 진유도 역시 양발 아니고 라이루 진유도 양발 아니고 그로빠 양발인가? 양발 아니고 존노맛시즌 맞는거 같은데? 뭔가 애매한 대장시즌 서브대장 느낌? 오 폴를란이 3시즌이 나왔네 오 예감있고 최근 폴를란 시즌들 죄다 예감 없었는데 누누히 얘기하지만 이 찐 예감 있으면 뭔가 더 잘 들어가 폴를란이랑 에우제비우 2개 정도가 대박일 것 같고 지금 현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아직 형성이 안되있을 때 해버리는게 가장 이득이긴 해 리미티드 존노맛 리미티드 상자 껴주네요 이거를 일단은 60만원 해서 이거 6개 까자 빅사이닝 상자 이것도 하나 사자 이거는 구매제한계정 1회인데 990FC면은 사야지 일단은 이거 990원짜리 무가금용으로다가 이게 990FC 딱 한장 살 수 있는거 어 머리털 하니 하이 자 오 불꽃이 뜨나 오? 에엥? SPL? 리디거? 나 빼든가? 무가금용이래 무가금용 형 대낙 사이트 어디 이용해? 어 저는 대낙통!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은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통! 에엥? 아까 그 FC충전할때 껴주는거 이거 한번 까봅시다 아 이거 다주는거네? 그냥? FC사면 그냥 껴주는거라서? 에 막? 그렇게 기대할만한 그런건 아닐듯? 에 베 spoken 오! 오 개꿀 오计선속 닮으면 1회 887억 이거 먼저 깔게요 14만원 짜리 아 무슨 제한을 줘 높아 높아 자 23챔즈 어 하나 또 어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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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lawown 오버럭 2나 올랐네? 저거는 약간 그냥 껴주는 느낌이었고 이게 메인 이게 이제 진짜 14만원짜리 에이 씨 개노잼 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뭐 3천억 나오겠지 이마요 에이 씨 이거 왜 줬냐 그럼 이거 두 개나 줬네 두 개나 에이 젠장 아 무슨 또 4월 1일까지요 오늘 28일인데 장난 아니 3일밖에 안나봤는데 아 왜 숙후에 이렇게 단서가 많아 미치 자 아무튼 오늘 새로 나온거 빅사이닝 상자 JNM 스페셜팀 패키지 18명? 이거 몇 퍼인데 0.5면은 막 그 각은 아니지 않나? 맨날 0.0이 이딴거만 보니까 0.5 개높아보임 할만해보여 막 아 이게 뇌이징돼가지고 아이씨 이거 60%짜리만 겁나 나오겠네 이거 어? 아 조졌네 몇장 나오는겨 아아이 그만 아아 5% 떴다 일단 무조건 이득 에우제비우있고 폴를란있고 뭐 아무튼 옥하면은 다 1조는 넘을거 아니야 자 마지막 오오오 15% 떴다 오 BP만 안떴다 아 재이득인데? 아 이게 BP보다 좋다고요? 이거 맛있어? 이거 뭐 한장에 얼마씩 들려나? 어 챔스 한장에 600억씩 뜬다고? 오오오 아 또 챔스네 아 이거 챔스만 나오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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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얼마드리드 카르발 오오오오오오옇 5쨍 까지만 하나씩 까보고 10쨍 남았을때. 옳가기 와 근데 오카들 매물 무 bibleông정 meter 오오오오오ho 오오오 장에 1000억 누구야 룩 아오백 거의 평균 거의 600억 Layив Me 패키지 하나에 저거 저orgeous 5쨍 뜬다 고 치면은 이제 한 3천억 3,500억 뜨는거네 오오오오 박정무요 잘 뜨는데? 일단 지금 5장 까봤는데 지금 1000억 넘는거 두번 떴고 자 10장 가볼게 10장 나 빼드네 유벤투스다 아 얼만데? 오! 잠부로타 1000억이네? 자 오 말디니 1000억 오 코벨도 1000억? 트레제게 1000억 의사이 1000억 위날 700억 후멜스 700억 600억 300억 아 이거 개못떠네 이거 어 근데 이거 팩 좋다 자 이게 15% 확률로 나올 팩인데 나왔고 어 이거 조금 맛있어 보이는데? 설마 DC 금카? 누가 별풍으로 지금 좀 외쳐주세요 아 빨리 지지금 지지지지금 지근 자신없게 근데 아 캡틴 아 캡 오! 오! 램파드? 아니네? 아 어! 아 아 좀 실망인데 아 5000억 이상 먹은거니까 한잔해 한잔해 어 자 이제 이게 크다 이거는 이제 아직 가격 형성이 안되있어 왔고 리베리 제비 진유 포를란 넣어야 돼 포를란 넣고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베스트다 어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그냥 제비 뜨자 그러면 되잖아 제비 아니면은 리베리? 자자자 자 또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아무나 확신을 가지고 지지금 이러지 말고 지금 딱 느낌표 달아 어? 딱 그냥 남자답게 깔끔하게 아무나 빨리 FC잠나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간다 하암동 피미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발 포르투갈 오아아아 yani 이게 한방에 ㅋ noir 소리 으 으abad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조 무조건 넘는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또 남아있는게 내가 또 마일리지가 또 많이 쌓였었거든요 일단 5강 후지명은 1퍼 라서 조금 힘들 거 같고 그냥 이제 80 operated 짜리ons 예 정답 어! 아닌데! 이거 19퍼인데? 야 오늘 왜 이래! 은바페 나올 수 있거든요. 22명이면 가능하거든. 8조 미친 가자! 은바페! 울큰고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지금 은바페 가자! 제발! 24토티! 제발 일단 토티가 떠야 돼! 황금색! 아 씨발 아... 쌀라면은 그래도 쌀라면은 그래도 이야! 나이스! 아! 피오렌티나네. 심지어. 아니 전체적으로 잘 떴다. 돈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. 아 근데 요거 좀 궁금하긴 하네. 누가 이거 잘 뜬다고 해가지고. 잠깐만. 족같이 나올지. 돈만 안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. 느낌이. 족같이 나오네. 이 씨. 어! 아 이것도 30퍼구나. 에이. 아 이거 이거. 아 누가 좋다 했어 이거. 님들 이거 까치는 족같이가 맞는 것 같은데. 아 족같이 많네. 아 속았네. 아. 이거 봐. 이거 봐. 아. 개망해. 이게 보니까. 이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야. 이게 평타가 좋다. 아 이게 피가 진짜. 어. 어 근데 이제 카드에서. 또 한방이. 캡틴. 아. 푸율? 오! 이게 한방이 있긴 하네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. 저점이 낮은데. 또 고점이 높은. 방탄? 아. 아. 아 이게 BP만 안 나오면 되는 건데. BP. 보니까. BP가 두 장이나 나와. 아. 무슨 EBS. 아. B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오 이거 그냥. 1조 800에 8. 아이스! 이러면 오늘 현질. 전체적으로. 이득. 아 이건 근데. 그냥 오늘 내가 운이 좀 좋은 것 같고. 그냥. 딴 거. 다 떠나서. 그냥. 빅 사이닝 사는 게. 가장 베스트. 여러분들.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